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투심읽기 구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시월 십육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거품 붕괴 최후의 순간의 투매에 나서는 이유 기준값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진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보니까 포털 다음에 메인 기사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네요 자 기준값의 변화는 삶에 있어서나 투자에 있어서나 몹시 중요합니다 자 스토클룸 중후군이라고 있죠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고분고분 협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내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살해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탈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랄같은 희망을 주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기억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찬물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편향을 증명해 냈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한쪽 손을 얼음물에 3분간 담그게 했어요 그리고 피실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간의 미지근한 물을 1분 동안 주입을 했습니다 즉 모두 해서 4분간 차가운 물에 손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실험자들에게는 미적지근한 물에 유입이 없이 바로 3분 뒤에 손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난 뒤에 참가자들에게 어느 쪽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이때 응답자의 70%가 전자를 골랐습니다 즉 1분이나 더 통증이 지속되는 체험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최대의 고통과 마지막 괴로움이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기억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정점 끝내기 규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픔이 최고일 때를 떠올렸고 괴로움이 끝나는 순간의 느낌을 저장을 해요 그러나 고통의 길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해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희미해집니다 오래된 과거일수록 덜 아픈 것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기억도 추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논문의 결과를 의료행위에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최후의 순간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서 검진 대상자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환자들은 솜씨 좋은 의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사례는 행동경제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억의 변질은 투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운도 지질이 없지 주식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자 아무튼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연중 내내 조금씩 조금씩 밀려서 연말에 1만 7천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거의 1년 동안 2만원대를 유지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1만 9천원으로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움직임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락폭은 1만 7천원이 더 크지만 우리는 가장 최근에 입은 손실에 더욱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들은 최대의 만족과 더불어서 최후의 즐거움에 더욱더 흡족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서푼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정점 끝내기 효과는 초심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투매에 나서는 원인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강세장은 상승장은 흐느끼면서 서서히 내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내리꽃습니다 일단 조정장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내려요 뭐 이때까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럭저럭 버텁니다 그 비율이 대략 마이너스 30% 수준입니다 제가 앞선 ETF 투자 시리즈 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시리즈에서 허영만 화백의 예를 들면서 마이너스 25%가 난 상황에서 실험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회복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전체 하락 날짜가 100일이라고 한다면 약 80일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세작의 끝 무렵 단지 5일 만에 무시부시한 북락의 순간이 닫힙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자산이 반토막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꼬꾸라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자면 멘붕의 순간이에요 2008년의 서브프라임 위기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과거에는 1998년에 IMF가 같은 코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세가 이건 주봉차트인데요 거의 2년 동안 주야장천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어요 전세계 모든 시장의 버블 붕괴는 이 수순을 따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주식을 시작하니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엄혹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세대가 바뀔지언정 인간의 심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하락기간 동안 사람들은 왜 매도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가지 인간적인 약점과 더불어 기준값의 변경, 준거점의 변화 때문입니다 장중에 쭉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다가 막판에는 살짝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점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한 마이너스 12% 정도로 살짝 올라와서 끝나요 마지막 최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실의 괴로움을 수용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약점입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의 전통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세게 보기에는 그러나